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뚱땡이 선생님 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초급 2. 오과학 지 못하다 입니다. 문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법은 지 못하다 입니다. 지 못하다. 근데 이거는 놈뜬 만합니다. 놈뜬지 못하다. 이거는 베트남말로는 콩텔. 콩텔 남지대요. 콩텔 남지대요. 콩텔 남지대요. 자 근데 너무 쉬워요. 왜냐면 이 문법은 첫날에는 낭사 뜨붕. 템 지못하다 이대요. 뭐 콩컨대이 뭐 뜨붕 뭐 뜨붕 거품고이 뭐 빠짐 뭐 뭐 콩컨대이도 그냥 누이 뜨붕. 템 지못하다. 콩텔. 콩테. 그러면 위슈 해볼게요. 위슈우. 선생님 놀라. 더요? 형 콩테 안들어. 콩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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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껌 들어. 그러면 좀 더 넣을 때 놀라. 안껌라지. 안껌라. 밥을 먹다. 그래서 템 지못하다. 못하다 롯데. 밥을 먹지 못해요. 어. 또 해요. 뭐 잠깐 세이드머. 지 누이 뜨붕. 넘뜨. 또 해요. 넘뜨. 템. 지. 못하다. 콩텔. 쉽죠? 이건 뭐 황 넘지어. 콩컨 히요. 템 지못하에. 템 지못하에. 템 지메. workplace. 어어. 릴라지. 릴라가다. 그러면 콘테. 지 못하다. 이리 오네. 가지 못해요. 전 가지 못해요. 콘테 릴라가 이렇게. 너무 쉽죠? 와던지 안누모? 그냥 그 다음 룩 할게요. 룩이 다 써있네. 저는 운동을 하지 못해요. 운동을 하지 못해요. 저는 콘테 릴라지 못해요. 어제는 친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친구를 만나다. 릴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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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아파서 밥을 먹지 못했어요. 배가 아파서. 릴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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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라지 콤탯렌치형도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수영할 수 있어요? 콤탯벌드컵? 아니요 콤마 수영하지 못해요 콤탯벌드컵 너무 쉽지 우리 지의무타다 지의무타다는 콤탯니다 겨우는 요리 마지막으로 구입하지 않습니다 구입하지 않습니다 겨우는 요리에선 요리에선 물이 참고있습니다 즉! 시원하시는 요리에선 물이 참고있습니다 물을 하면 물은 자다 물은 잠자지 못합니다 자지 못해요 해도 너무 쉽지? 자지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자, 그러니까 밑에 선생님이 조금씩 여쭤볼게요. 이 폼테라는 수합이 폼테라는 수합이 폼테라는 수합이 지 못하다고 그런데 제가 바깥에는 아예 폼테라는 수합이 다 알았어요. 첫 번째로는 못 놈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놈들 지 못하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놈들 할라 잉뜨 아, 놈들 으 을 수 없다 자, 까만 윗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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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입니다. 세개 안쪽 윗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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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너무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으 여러분 어땠어요? 어렵지 않았죠? 네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